안녕하세요 꿈꾸른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읽을 책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인플루언서의 추천,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추천도서 리스트를 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아마 책을 고르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인터넷에서 리뷰를 검색한 것도 있겠죠 저는 이제 거의 책을 진짜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저만의 뭔가 책을 고르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다고 할까요? 생겼는데요 오늘은 그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큰 책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실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서점을 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결제는 온라인에서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책은 서점에 가서 한번 직접 고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교보문고 같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책이 진열되어 있죠 그렇게 쭉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보고서 뭐 어떤 책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죠 뭐 내가 관심이 생기는 책도 있고 호기심이 생기는 책도 있을 겁니다 그 책들을 그냥 쭉 눈으로 스캔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내가 딱 욕구가 드는 저 책 한번 궁금하다 저 책 한번 읽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욕구가 생기는 책을 딱 집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들면 돼요 뭐 집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수없이 많은 책들을 집어보실 것을 전 권하고 싶고 실제로 집어보셔야지만 더 좋은 책을 내게 맞는 책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딱 책을 고르신다면 어떻게 되냐 목차를 펴보는 겁니다 목차 목차를 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수없이 많은 목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뭐 딱 목차를 펴서 가장 재미있을 만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10분 몰입독서로 다시 태어나다 뭐 생각이 난 순간 당장 서점으로 가라 뭐 항상 책을 들고 다녀라 뭐 리더는 책으로 통찰을 키운다 이렇게 쭉 목차에 쭉 읽다가 어 이거 뭐지?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리더는 책으로 통찰을 키운다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현재 매일 책을 쓰고 있는 나는 세상 모든 일이 사례고 스토리다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색다르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생각한다 한 권의 책을 써내기 위해 재료를 모으는 것이다 이는 몰입독서를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습관이며 책을 쓰면서 더 책이화 되었다 치열하게 몰입해서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사물이나 상황 이렇게 쭉 책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 한 세 장 네 장 전체적인 분량이 이 부분 내가 가장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부분을 펼쳐서 그 세 장 네 장의 분량을 읽어 보는 거예요 읽어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호기심이 끌고 재미있고 인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면 뻔한 소리 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내가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잘 읽힌다 이러면은 이게 나한테 맞는 겁니다 이 책이 근데 내가 가장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을 펼쳐서 읽어 봤는데 뭐 딱히 뭐 그렇게 인사이트도 없고 딱히 뭐 잘 읽히지도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이 책은 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다른 부분 역시도 어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 인사이트를 못 느끼실 거고 그래서 한 부분을 딱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딱 선택한 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잘 읽히지 않는다면은 이 책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고 나서도 끝까지 안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게 내가 끝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고 그렇게 이제 한 권 두어 섭렵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책도 관심이 생기고 내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책을 고르실 때 항상 이 일정 부분 목차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저는 인터넷 서점에서 사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읽어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책을 고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독서의 즐거움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가 될 거고 책도 끝까지 읽게 될 거고 독서에 흥미를 굉장히 붙이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에 걸쳐서 한번 책을 골라 보세요 책을 쭉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고 목차 살펴보고 재미있는 부분 읽어 본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부분에서 재미가 없으면은 이 책은 되게 맞지 않는 책이고 재미있는 부분이 정말 내 생각대로 재미있다 하면은 이 책은 구입했을 경우에 실제로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책을 고르시면 아마 실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책을 내게 만든 책을 고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책값이 요즘 굉장히 비싸죠 많이 올라와 가지고 많이 비싼데 정말 한 권의 책에는 그 가치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만든 책을 제가 고르시고 다른 뭐 추천을 받을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책의 좋고 나쁘면 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접하게 되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물론 다 리뷰를 보시고 사시겠지만 순수하게 정말 인플루언서가 정말 좋아서 추천하는 책들도 있지만 또 그와는 좀 별개로 좀 광고비를 받고 소개한 책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했으니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내게 맞는 책이냐 아니냐는 내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책을 고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독서가 훨씬 더 즐거울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고르셔서 즐거운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게 맞는 책을 고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굉장히 즐거운 독서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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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